카네스 같은 줄이중이 하나의 공기예요. 공 좋아해요? 공 엄청 좋아요. 공 저기 안에 공 있나? 공 하나만 갖다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행동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게 예꺼이 아니고 내 거라고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목줄을 저기 목줄을 저기 아 이분은 뭔가 무서워 뭔가 위험이 있으셔 이분은 접은 거니까 함부로 손대만 입대으면 안 될 것 같아. 허락했을 때만 받는 거야. 오케이. 테이크. 예스. 거짓말댕이 되셨어요. 거짓말댕이 되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댕이 되셨어요. 이렇게 잘 넣었는데 이렇게 잘 넣었는데 먹지 않는데 앉아. 앉아. 갈라들지도 않죠. 이렇게 잘 넣었고 여행. 여행. 어디가? 펌 드라프 펌 앉아 앉아 çal퍼pur 게리 펌 클럽 드라프 에이 흥분하지 말고 앉아 이것들이 흉내내서 집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엔 목줄을 잡으세요 뛰어나가서 물면 자체가 자체보상이 되니까 오케이 게리 가져와 게리 좀 가져와 그리고 목줄을 대비해서 줄을 살살살살 엄마한테 가서 내려줬네요 거짓말쟁이 되셨어요 연습하세요 실내에서 해도 될까요? 네 실내에서 해도 돼요 실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만큼까지만 던지시잖아요 너무 멀리 던지면 처음엔 자극이 커요 흥분이 멀리 던지면 그만큼 자극이 커지는 거예요 오래 움직이니까 참을성이 가정해서 목줄을 살짝 잡고요 던지고 살짝 났다가 났다가 명령 내리세요 줄 잡고 치지 못하도록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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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규칙을 새롭게 알려주시면 돼요 나는 이제 뛰어다 드릴 거야 이렇게 5분 만에 교육이 끝났어 이러네 앉아 다시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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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을 잡으세요 목줄을 잡고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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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시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규칙을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놀이 규칙이 공놀이 규칙을 알려주는 새로운 규칙 공놀이 규칙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쯤 목줄이면 이걸 잡고 만약에 앞에 졌으면 콜라를 잡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보여줬더니 크레이드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구나 네 밥을 치우세요 하루 굶기셔도 돼요 아 그러면 밥 들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냥 안 먹으면 굶기고 아니요 아니요 크레이드 안에다가 밥을 넣어주세요 스스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스스로 들어간 며칠 굶기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먹으면 아니 며칠 나중에는 눈 뒤집혀요 무조건 뛰어 들어가야죠 말도 안되는 애 무슨 간식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 뭐 간태야 아니면 간식을 안에다가 숙여 놓으세요 크레이드 안쪽에다가 음 알겠습니다 보기 안 들어가는 걸 일단 제가 얘한테는 간태한테는 리더가 아닌 거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형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크레이드이 방탄에 하우스 명령 났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이 너무 좋아서 가던가 아니면 들어가는 옵션 아 밖에서는 못 누울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놔요 그냥 앉아있을 정도만 문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럼 아예 과학적으로는 제 옆에 이렇게 공을 보이는 게 당연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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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원하는 거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분해져을 때 던져지고 놀아주고 그런 정책이 있어야 돼요 얘를 위해서 논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같이 노는 거야 니가 어떻게 니 마음대로 감이 달라들어 하는 태도로 그런 마인드로 마인드가 잘 안되나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스 굿도 오케이 예스 레디 예스 굿도 레디 예스 레디 우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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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스스로 뛰어넘죠 네 예이 굿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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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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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제든지 무르려고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오케이 할 때 무르는 건 괜찮은 거야 셋 앉아 기다려 어 겟잇 오케이 컴 예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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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랍 컴 네 지금 줄이 없으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죠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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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오케이 굿도 정신 차린 거죠 아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린 거죠 네 정신 차린 거죠 이게 아니라 흥분해가 미친 춤추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오면서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쭤보려고 네 오케이 넌 여기만 오면 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 해요 개야 개 문제도 아니고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럼 단태에 만약에 와서 어질리티 어질리티라고 하긴 좀 뭐 이런 거 배우시겠어요 놀이를 배우시면 돼요 놀이를 배우시면 돼요 배우세요 그쵸 그리고 주말에 서머 트럭 그래 나 좀 두께나 자네가 좀 짓게 그런 거겠죠 그 마음을 도와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니가 죽어 이런거 겠죠? 니가 좀 죽어봐 이 사람 좀 여기 쎄 네 포기하고 그냥 와버리죠 얘 룰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예요 너는 착한 어린이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예요 아이들과 대여할 줄 모르는 부모 숨기는거는 내가 얕한걸 표현하는거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얼굴을 부딪히고 니가 감히 그래야 되죠 겟잇 예스 컴 목줄 잡으세요 네 콜라 잡고 드롭 뺏으셔도 돼요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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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옳지 굿독 그냥 냅두세요 재미없게 혼자서 흥분하지 않게 재미없게 다 놀아줘 컴 앉아 앉아 목줄이 선생님이 드롭하라 게임 컴 컴 잡 엄마한테 갈거야 컴 단테 앉아 앉아 드롭 겟잇 확실히 선생님이 더 무서운가봐요 무서운게 아니에요 저 예 놀이규칙을 지금 신나게 컴 앉아 어 앉아 드롭 앉아 드롭 예스 겟잇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게 놀이가 중단이 아니라 뺏는게 아니라 아 네네 새롭게 시작 놀이 계속하기 위한 규칙이라는거 알려주는거에요 컴 단테 네 네 흥분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컴 차분하게 들으시면 컴 앉아 수신호 항상 앉아 응 앉아 오케이 네 저렇게 내려놓는게 지금처럼 선생님이 공들고 걸어다니실 때 단테가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포커싱하고 있어요 그 좋은거죠 네 나한테만 계속 포커싱하고 있는거에요 나한테 지금 자꾸 고채는거에요 근데 그냥 앉을때까지만 기다릴거에요 응 예스 겟잇 컴 예에 굿덕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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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스케치한테 잘한다 자기잡아보라는거거든요 네 반응을 안하는거에요 음 나잡아봐라 얘가 놀이의 주도권을 지금 행사하려고 지가 게임 위로를 가질려고 하는거에요 네네 컴 단테 컴 안가 네 아마 옛날에 이걸 잡으러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위를 붙인거에요 응 나잡아봐라 게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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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시 중간시 안쪽 컴 세어 컴 세어 컴 컴 옳지 랍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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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릴때랑 좀 달라진거에요 옛날에는 질겅질겅 씹었거든요 네네 아잇 네 아잇 끝 아쉽지만 놀이의 시작 내가 하고 끝도 내가 내는거지 예의가 하는게 아닌거지 네 밀당이에요 연애할때 연애할때 하실듯 하면 돼요 어려워요 네 밀당이 어려워요 하하하하 심리게임이에요 심리게임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럼 이정도 던지는건 사실 실내에서는 이런거는 어렵잖아요 딱 돌아오고 물고서 돌면 내가 바로있어 딱 잡고서 그래 잘해왔어 잘해왔어 자연해수 그때는 간식을 안져도 네 놀이 자체가 던져주는게 보상이에요 다시 던져주네 끝 잘했어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